이빈호 안녕하세요!! 김종대 여쿨의 같은 이빈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쨌든 첫 주연작이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신인이 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니까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위해 남주를 가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진심으로 됐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